1,2,3 1,2,3 망가졌어 아까워 다시 조금 모양을 제대로 해놓고 괜찮니? 이번엔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저도 너무 좋아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디테일 죽음이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마크 저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박음질이랑 살아있어요 그쵸? 얘는 어떻게 망가뜨리기 싫어 얘는 안돼 한번 가방을 열어볼게요 열려요 안에도 디테일 대박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앞부분은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먹고 가방끈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묻어버린 두번에 오늘의